옴 명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옴 명상에 음성 화해를 틀어 들 테니까 듣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아무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 내어서 하시고요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리부터 양 손끝 양 발끝까지 몸 전체를 진동을 주듯이 옴 옴에다가 옴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옴 몸 전체를 느끼면서 차크라에도 하단전에도 옴 명상입니다 옴 명상의 진동을 주듯이 옴을 정도는 철도로 등장합니다 옴 명상의 진동이 무너지기 바랍니다 옴 명상의 진동이 무너지기 바랍니다 옴 명상의 진동이 무너지기 바랍니다 몸이 진동하게끔 큰소리 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의치 않은 분들은 속으로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몸에 안좋은 부위가 있으시다면 그쪽 부위에도 강하게 옹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진동하게끔 큰소리 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샤크라에도 몸에 안좋은 부위에도 더 집중적으로 보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옴명상중입니다. 옴명상중입니다. 머리부터 손끝 발끝 진동하게 특히 안좋은 부위에 집중적으로 옴명상중입니다. 옴명상중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깨어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옴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온몸이 진동하게끔 소리 내서 파동에 몸이 정화된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기운이 밖으로 나갑니다 깨어서 정신은 더욱 각성이 되고 몸에 안좋은 기운들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그만하겠습니다 눈 뜨시고요